안녕하세요 주학된 도시를 만든 박광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주학된 도시를 만든 롤러코스파트 하셨어요? 네 저희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고생도 했지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되었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작된 도시를 위해서 더운 롤러코스파트 네 일단 감사합니다 여기요? 네 네 일단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주말인 것 같아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네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즐거운 주말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울영을 맡은 심은혁입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2일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고생인사랑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응원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속에서 여백행이 역을 맡고 홍보 시청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용도사회로 명기했던 배우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하루종일 이렇게 무대인사를 열심히 돌고 있는데요 저 오늘 돌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창홍씨 친녀동생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어디가 잘생겼다고 난리났네요 저희 아직도 여러분들의 입소문과 여러분들의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저희 호러멘이가 되셔가지고요 빨리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싸인 포스터를 준비했는데 앞서이나 배우분들이 5번을 둘러주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빅조주라고요? 빅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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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월 8번! 2월! 2월! 아! 2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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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2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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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축하드립니다 2월! 2월! 1월! 1월! 2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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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우산 바 흔드시는 분 2분! 3! 3! 3! 3! 4! 4! 4! 4! 4!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저의 입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운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! 5! 5! 6! 6!